알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랭입니다. 오늘은 우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드라마 랜스 튜토리얼 준비해보았는데요. 저는 수빈군을 가장 많이 본 각 센터 파트의 안무를 땄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풀 커버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알로아 네 저희가 처음에는 누워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시고 바로 밤규님 파트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누웠을 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냥 파는게 누워주세요. 여기서 바로 노래가 나오면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오른발을 두시고 왼쪽 발 접으시고 그대로 오른발을 옆으로 넘겨줄 거예요. 왼쪽 건너로 들고 앤 쿵 오른발 꺼져줬죠. 그대로 손은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멤버들이랑 하체를 하는데 저희는 없으니까 그냥 잡고 있던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발 뻗은 거를 끌고 올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일어나서 옆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살살 걸어줄 건데요. 원래는 원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는 바로 정면 볼 거예요. 다음 돌아서 왼손 뻗고 쿠우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처음에 어떻게 저희가 누워서 이따가 양발 들어주시고 왼쪽 무릎 굽히고 오른발 옆으로 나가서 뻗고 잡으면서 오른발 들고 옵니다. 일어나서 콩콩콩콩콩 올라와서 떨어지고 자리 갑니다. 자 이렇게 도입부가 끝났으면 바로 범규 씨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저희가 도입부에서 저렇게 자리 와서 점프를 해줄 겁니다. 점프 해줄 때는 짧고 가볍게 뛰어주는데요. 양쪽 발을 엉덩이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들려왔다가 올라온 느낌으로 손은 양쪽 발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엔! 이렇게 갑니다. 노래가 저 환호성 빰빰 땀빰 두 번이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손 일자 만들어주시고 오른쪽 하늘을 가리켜주시면 됩니다. 자! 저 환호성 앤 짠! 난 늘 맨뒤 하는데요. 그때 맨뒤에라 이렇게 한번 몸 쓸어주시면 됩니다. 쓸면서 오른발 들어주시고 발은 왼발이 앞으로 나가주면 됩니다. 쿵 짠! 와서 이렇게 쿨한 너의 그 밑손은 주묵기 해주시면 됩니다. 손에 치고 앤 짠! 빠바빵! 이거는 막 그렇게 안무가 디테일하게 되기 보다는 이렇게 대충 틀만 잡아주시고 거기서 제스쳐 이런 거 멋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앤! 쿵!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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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앤! 앤! 쿨한 그 밑손 너의 주묵기! 주묵기 해주실 때는 O&O로 손이 나갑니다. 오른손 먼저 앞으로 주묵기! 양손을 이렇게 입력해두시고 주묵기! 잘 이어집니다. 자! 한번 더 정리하고 태양군 파트 넘어갈게요. 시작! 저 환호성 앤 짠! 따라라라란 짠짠! 쿨한 너의 주묵기! 제가 이렇게 왔으면요. 주묵기! 그대로 자리 바꾸고 바로 왼발 뒤면 또 왜 하듯이 나옵니다. 짠! 앤! 앤! 쿵! 저희가 몸이 두 번 넘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쿵! 앤! 앤! 빰! 빰! 으로 한번 더 가줄거에요. 총 세번을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왼쪽 발 들면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왼발 들어주세요. 자! 둘! 셋! 앤! 넷!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원 앤! 투 앤! 스리! 포 앤! 파인! 오른발 밟으시면서 왼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열고 앤! 오른쪽으로 살짝 상체 떨어뜨려주고 왼발 들면서 이렇게 얼굴 탄! 막아주시고 그대로 오른발 나가면서 손 날려줄거에요. 이때 가사가 처음 만났던 앤! 앤! 짱! 운동장에 코트! 이렇게 나와요. 허니! 맞춰서 해줄겁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열고 오른쪽 떨어지고 맞고 운동장! 갑니다. 운동장에 코트! 하고 그대로 왼발을 놓아줬죠? 뒤로 가서 양쪽 손을 크게 벌려주는데요. 이때 밑으로 저희가 내려갈거에요. 내려가서 그대로 공 두번 튕기듯이 두번을 튕기듯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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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번째 때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올라와주세요. 다시 연결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거지만 제 진도 속도는 온라인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진도 속도 말고 충분히 외워주시고 각자 진도에 맞춰서 연습해주시고 다음 걸로 넘어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태양국 파트 한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열고 엠! 오른쪽 맞고 왼발 나갑니다. 점프가 있어요. 뒤로 가서 하나! 둘! 셋! 하고 그대로 나로 주인공 이렇게 나와요. 주인공 같던 무비 씬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한번 살짝 열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멤버들이 맞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멤버들이 약간 피켜받으신 손을 열면서 나와요. 없으니까 일단 생각하고 무비 씬 앤! 하고 휴닝군 나올거에요. 우리 효카군이 나올 때는 조금 쾌함 느낌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손을 이렇게 착! 이렇게 V자 만들어서 쿵! 쳐줄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올겁니다.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치면서 왼발 치면서 왼손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제스처로 멋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휴닝군 직캠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씩! 세븐! 에잇! 원래는 웨이브 동작이 아니라 멤버들이 막고 있으면 거기를 비켜간다는 느낌으로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가는 느낌인데 저는 약간 그냥 웨이브 동작이 느낌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봤어요. 보고 탁! 찍어주고 고기 내리고 한 번도 내리고 앉아 그때 내려갈 때 크게 내려와서 앤! 팡! 팔 크게 잡아주고 원래 멤버들 무릎에 이렇게 앉아서 멋있게 포즈 쓰는데 저희는 멤버들이었잖아요. 그냥 앉아줄게요. 안고 씩! 세븐! 에잇! 왼쪽 보면은 연중근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바로 연중근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옆을 보았으면요. 바로 연중근 나오면서 하나! 둘! 요것도 제스처예요. 그냥 제스처가 조금 많아요. 보고 그대로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시! 세븐! 에잇! 네 요런 식으로 제스처 몇 개 해주시면 되는데 어 제스처 파트는 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기 애매하데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여기 봤으면요. 그대로 앞으로 나오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잇! 원래 이제 연중근이 그 다음에 멤버들 무릎에 왔는데 그냥 저희는 제자리로 앉아줄게요. 투! 투! 쓰리! 포! 앤! 고개 한번 까딱하면서 쫙 와줄겁니다. 네 요 파트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 뭐하라면은 잘 알거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충 요런 파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안무적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또 주! 주! 암! 바로 어 여기서부터가 전체적인 군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고개를 어 어 고개를 두 번 오른쪽 방향으로 쳐줄 거에요. 근데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몸을 몸이나 목 둘 중에 머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도구합니다. 일단은 저는 목으로 갈게요. 그래서 어 어 앤! 모아주세요. 그리고 왼손 오른손 왼손 갈 건데요. 이제 다리는 왼발 나가면서 하나 내디뎌 한 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어 어 앤! 내디뎌 한 발 하고 저는 바로 내려갈 겁니다. 밑으로 왼발 나오고 왼발 나오고 쓰러워 이렇게 할 겁니다. 오른쪽 왼발 왼쪽 무릎 높여주시고 오른쪽 무릎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에서 쓸면서 오른쪽 무릎 쓸면서 나와주고 그대로 왼손은 이렇게 한 번 넘기면서 왼쪽 보고 그 다음 오른쪽 한 번 더 넘겨줄 겁니다. 왼손 오른손 땀 그리고 손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오른손을 돌리고 크게 윗방향으로 돌리고 왼손은 그 다음에 따라올 겁니다. 돌릴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보고 돌아와서 올라올 때 바로 왼발 손은 뒤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고 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어어우 가볼게요. 여기서 어어우 엥 내딛혀 한 발 쿵 엥 짠 짠 짠 엥 돌려주고 짠 짠 두 번 손을 탁 탁 올려주세요. 짠 하고 양팔 열어줄 건데요. 열 때 오른발 나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동작 나옵니다. 어 어 이렇게 자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시 세븐 에이 어 어 내기려 한 발 쿡 앤 짠 어 어 왔으면요 그대로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동작 나옵니다. 내려가서 자리에서 어 어 하고 이것도 제 스타일 넘어가 해주시면 됩니다. 편한걸로 멋있는걸로 이건 니 드라마 할 때까지 한 전까지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투 어 어 에이 와서 이건 니 드라마에 맞춰서 이건 니 드라마 점프 해줄겁니다. 여기서 오른발 차면서 오른발 들고 그대로 찰 때 점프 이렇게 해서 양팔은 크게 돌려서 이렇게 오른쪽이 오른쪽이 위로 가게끔 돌리고 빵빵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봐 이건 니 드라마 점프 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 오른손이 귀 옆에 왼손을 뻗어주시고 바꾸니다 둘 그 다음에 셋 넷 양손 밑으로 왼쪽부터 오른손 왼손 왼쪽 오른쪽 다리는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속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 세븐 에이 여기서 여기 소롱 짠 브롱 짠 그리고 그대로 저희가 오른발 나가면서 왼 발발이 나올거에요. 하나 그 다음에 점프가는데요. 이번에는 오른발 나오면서 왼손이 나옵니다. 봐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짠짠짠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6, 7, 8, 3, 9, 4, 바람, 바람, 치고, 치고, 엠, 짠, 짠. 이렇게 하셨으면 그냥 오른발 들여있죠? 옆으로 갑니다. 발을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주시면서 골반이 앞으로 나오게끔 상체보다. 보고, 하나, 둘, 오른발 나가고 하나, 왼발 끌고 왔죠? 왼발 옆으로 내려주시면서, 둘,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연결해볼게요. 이건 니트 드라마, 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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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따라라라라라. 하나, 둘, 몸이 다리에 이끌려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이때 왼쪽 어깨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어깨.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동작을. 하나, 둘, 그 다음에는 끌고 와요. 원, 투, 쓰리, 갔다, 포에 다리 끌고 와줘요. 발 크기에서. 끌고 와주고, 놓는 순간 왼쪽 다리를 얻으면서. 슈욱, 쓸어줍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건 니트 드라마 부터. 시, 세븐, 에잇, 에잇, 포에다. 짜잔, 짜잔, 치고, 치고, 고고, 앤.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이때 왼쪽 다리는 들어주시고 상체는 뒤로. 그리고 몸을 돌려줄 거예요. 상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다리는 거기에 끌려가시네요. 쿵. 왼발이 앞에 나오고. 잘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점프 하겠습니다. 이때 파트 점프 하는 것도. 이건 니트 드라마. 맞춰서. 자, 쓰리고 왔어요. 왔으면요. 그대로 보니 건 니트 드라마. 에잇. 짠, 짠, 짜자, 짜잔. 하나, 둘, 셋, 넷으로. 팔 동작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아주고. 머리 쓰고. 자, 이렇게 다리는 왼발이. 들려있고. 뒷꿈치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번을 이렇게. 쳐줄 거예요. 오른발로. 그래서. 원. 앤. 투. 앤. 쓰리. 이 다리를 좀. 맞다, 맞다 하고. 오른발은. 찍어주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니트 드라마. 앤. 짠, 짠. 머리 쓸고. 오른발 들어가서. 왼발. 착, 착. 가는데요. 이제 손은 이렇게. 펭귄만 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하고. 그대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나오는데요. 이때 다리는. 왼발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하나 밟고. 왼발 뒤로.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셋. 찍고. 찍고. 그대로. 오른손, 왼손. 오른손. 하고. 양손. 크게.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주는데요. 다리. 벌려주시고. 오른손은 골반. 왼손은 가슴이. 자, 이거를 그대로 치면서. 골반 돌려주시면 됩니다. 슉. 하고. 자리와서. 이건 이 드라마. 하면. 일절이 끝입니다. 후렴 한번 다 하고. 바로 2절 파트 넘어갈게요. 자. 제스처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멋있게. 여러분들께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왜냐면 제스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뭔가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 자. 그러고. 그러면은. 후렴구 나오기 전에. 안무 제대로 들어가는 부분부터 한번 쭉 해볼게요. 와서. 어. 어. 모으고. 왼손 왼발. 오른손 왼발. 한번 더 가고. 굽히고. 앞으로 쑥 나와서. 왼손 오른손. 바꾸고. 열고. 나가서. 착착. 옆에 가서. 엔. 하나. 둘. 셋. 넷. 둘. 셋. 엔. 넷. 셋. 찍으면서 점프.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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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고. 와서. 에. 쿵. 짜자잔. 머리를 쓸고. 왼발. 왼발.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이건 니 드라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전 파트 넘어갈건데요. 또. 처음처럼. 저한우성. 한번 또. 또 다룰거에요. 그래서. 이건 니 드라마. 하고. 바로 휴님을 보니. 저한우성. 난 노바디. 이런식으로 또 제스처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제스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한우성 할 때. 왼손에. 일단 농구하듯이 손에. 쿵. 옮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꼭 이거 아셔도 돼요. 자. 저한우성. 난 노바디. 또 한번 더. 몸을 쓸어주시면서. 맨발라. 맨누바해서. 난 노바디. 앵. 그리고. 이거는 정해진 안무성 해주시면 됩니다. 난 노바디. 에. 쿵. 오른손을. 턱 밑에 두시고. 스티커 사진 속. 너네. 주인님. 쿵. 쿵. 짠. 박수 칠 거예요. 자. 한번 다시. 6, 7, 8. 저한우성. 앤. 난 노바디. 에이. 쿵. 앤. 하시고. V를 만들어줄 거예요. V 만들고. 오른발 나가면서. 왼발 따라오고. 왼발 나가면서. 오른발 따라오는데요. 이거 스텝이 더 작게. 빠르게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고 그대로 손 뒤집어서. 박수 쳐줍니다. 쿵. 치고. 바로 연주는. 아이고 죄송. 할 건데요. 이제 아이고 죄송 할 때. 그대로. 오른발. 왼발. 하면서. 미안 미안하듯이. 하나도 안 미안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휴닝북 파트부터. 5, 6, 7, 8. 왼손. 쿵. 앤. 짠. 7, 8. 스티커 사진 쏘. 넌 네. 주. 박수. 짠. 하고 오른발 나가면서. 하나 둘. 갑니다. 오른발. 왼발. 하고 그대로 손을. 앤. 따단. 끌고 와주세요. 아이고 죄송. 빰빰. 이렇게. 오른발 갑니다. 아이고 죄송. 빰. 빰. 넘은 내 선. 이렇게 올 건데요. 손을. 뻗고. 짜잔. 다시 한번 더. 손을. 뻗고. 짜잔. 발은 오른발 나갑니다. 하나. 둘. 셋으로. 오맨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넘은 내 선. 하고 그대로. 보이시나요? 여기서. 오른손을. 왼쪽 방향으로. 끌고 갔다가. 짠. 짠. 옆으로. 양쪽으로. 오른손 갔다가. 다시 오른손. 왼손. 치고. 엑스트라는. 오늘도. 통편집. 원래는. 이제 태영이랑 범인경 군을. 이렇게. 잡고. 올라와서. 발로 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희가. 제자리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하. 자. 그러면은. 아이고. 밤. 밤. 넌. 내. 상. 쿵. 짠. 에너. 통편집. 착. 하고. 수빙옴 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 속도 말고. 여러분 속도에 맞추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오면서. 다시. 동작이 나오는데. 이때까지도. 그냥. 편하게 걸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스처 하시면서. 걸으셔도 됩니다. 이때. 휴닝군이랑. 휴닝군이. 되게 귀엽게. 막. 뽀뽀도 주고. 막. 부하거든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원. 투. 쓰리. 포. 파이. 씹. 세븐. 엘. 하시고. 옆으로 하면서. 투. 투. 쓰리. 포. 파이. 씹. 세븐. 에잇. 네. 이렇게 봅니다. 동작 별로 없어요. 걸어갔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옆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오른손이 앞에 가고. 왼손이 약간 뒤에서. 오른쪽. 오른쪽. 좀 더 민다는 느낌으로. 쿵쿵. 자.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씹. 세븐. 하나. 둘. 셋. 넷. 따라라란. 팡. 팡. 자.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다. 시. 지. 갈테. 넷. 마. 미. 이것도 밀어준 동작 외에는. 옆으로 막 가고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제스처로 해주시면 되고. 넷. 마. 미. 넷. 미. 마. 우. 자리. 와서. 또 태양고 같은데. 이때도. 걸어가면서. 제스처하는 게 다 와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냥. 편하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세븐. 그리고. 왼손을 치우. 이렇게. 안으로. 끌고 와주는데요. 이때는 원래는 멤버들이. 이렇게. 하나둘. 태양고 손짓에 맞춰서. 합체가 돼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손만 해주시면 됩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하고. 앞에 찾아와서 봅니다. 이때 왼발 들어주시면서. 보고. 자리와서. 쿵. 하고. 또 한 번 더. 업. 아웃. 나옵니다. 자. 자. 재수가 많아서 사실. 뭐.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되게 민망하네요. 자. 한 번 더 다시. 하고 넘어 가도록 할게요. 태양고 파트로 넘어 갈게요. 자. 이어서. 세븐.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 세븐. 쿵. 와서. 그대로. 저희 이제. 살짝. 오른쪽 측면으로. 몸이 돌려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왼쪽 손에서. 어. 어. 돌려주고. 잘가 내방사. 예. 오앤오로 걸어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어. 어우. 오른말 들어주면서. 왼손 드립니다. 로봇처럼 약간. 그리고. 손은 흔들어주세요. 잘가 내방사. 잘가. 다시. 와서. 어. 어우. 착. 오른말 들여있죠. 걸어주세요. 걸어주세요. 들 때. 다리 들 때는. 무릎 최대한 높게. 잘가 내방사.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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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몸을 탕탕탕 끊어서 와줄 거예요. 아. 하고. 그대로 한 번 더. 어. 어. 나오죠. 그때 오른말 나가면서. 어. 어. 따라라라라란.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어. 어. 잘가 내방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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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쿵.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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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와서. 어. 어. 프리스타일. 이때 범규군의 태양군이. 둘이서 이렇게. 귀엽게. 서있습니다. 거기에 맞아서 한건데. 저는 이때 범규군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 뭐 다를거 없어요. 그냥 서서. 어. 어. 따라라라라라. 타임 투 쇼. 어. 에잇. 똑같이 이건 네 드라마 나오는데요. 그 두번째 때는 춤이 바뀝니다. 어. 어. 따라라라라라. 5. 6. 7. 에잇. 자리가서 이건 네 드라마. 동작 나옵니다. 자리왔어요. 이건 네 드라마. 하면서. 하나. 둘. 어제 펜 라이브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하나. 둘. 이렇게 손을 밑에서 칠거에요. 하나. 둘. 하나. 둘. 치면서 다리는. 원 앤. 투 앤. 다리가 모였다가 다 끝으로 빠질거에요. 원 앤. 투 앤. 상체는 오른쪽 먼저 갔다가. 그 다음 왼쪽 갑니다. 원 앤. 투 앤. 쓰리. 포. 오케이. 다리만 들게요. 모았다가 버리면서. 모았다가 버리면서. 모았다가 버리면서. 들고. 들고.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6. 7. 8. 원 앤. 투 앤. 그리고 손은. 열고. 열고. 오른손이 처음에 가슴 옆에 두시고. 그 다음에 왼손. 다리는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다시 해볼게요. 이건 네 좌. 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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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으면 그대로 손을. 양 옆에서 끌고 와줄 거예요. 가슴 옆으로. 킥대. 치고. 다리. 들고 와주세요. 오른 다리. 차서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차서 들고 와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이건 네 좌. 마. 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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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차고. 차고. 오른손을 날고. 왼손을 날고. 왼손을 날고. 둘. 이때 다리는. 오른발 차면서 왼발 따라가고. 왼발 차면서 따라가거든요.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건 네 좌. 마. 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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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대로. 오른발 다시 한 번 더 들고 올 건데요. 이때 양손 모아서. 하나. 둘. 짠. 오케이. 다시. 왼발. 나갔어요. 나갔으면 오른발 틀면서. 무릎 치고. 이동해서 내려가고. 아이쿠야. 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해볼게요. 이건 네. 드라마. 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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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고. 날고. 앤. 앞장. 슉. 하고 자리간다. 자리와서. 이건 네. 드라마. 마. 이거 한 번 더 쳐줍니다. 원래는 이제 휴닝무늬 센터에서 하는데 제가 이때. 계속. 수빈무늬을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수빈무늬 파트를 하게 됐어요. 그대로 유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날은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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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자리와서. 포즈. 이건 네. 드라마. 놀라시면 돼요. 마. 원. 투. 쓰리. 포. 다리는. 오른발이 들어가고. 왼발을. 교체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꿈치 들어서. 비벼주시고. 하나. 둘. 셋으로. 오른발 오른발. 왼발이 움직이는게.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뒤에 앞에 찍고. 마지막 왼발이 앞으로 찍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손은 하나. 둘. 셋. 박수. 하나. 둘. 셋. 하고 그대로. 짠. 짠. 왼발을. 앞에 있고. 오른발 뒤에 있는 상태에서. 짝짝. 왼발은. 오른발 이렇게. 발꿈치 쳐주시고. 왼발은. 비벼주세요. 손은 안녕.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고. 농구하듯이 손에. 툭. 얹어주세요. 이때. 오른발이. 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둘. 반대로 한 번 더 해줍니다. 오른쪽 나오고. 둘. 둘. 똑같이. 셋. 넷. 가슴 잡고. 잡고. 내려옵니다. 왼손으로. 저희가 쭉. 농구했어요. 농구했으면. 왼손 나와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 이동.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동작부터. 십. 이건 니. 드라마. 앤. 빵. 빵. 빠밤. 빵빵. 슉. 슉. 따다란. 앤. 슉. 자리와서. 이건 니. 드라마. 오.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앤. 십. 십. 세븐. 앤. 앤. 날려주고. 툭 앤. 자리와서. 그대로 저는 바로 범규근 밖으로 넘어올 거예요. 범규근 태연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삭. 바삭. 슉. 봤어요. 이렇게. 턱 밑에. 오른손으로 턱 밑에 대시고 옆으로 개걸음 두 번 이동해줄 거예요. 원. 투. 쓰리. 왔으면요. 호 앤. 왼발 나가면서 손을 이렇게 끌고 와줄 거예요. 다시. 원. 투. 쓰리. 포 앤. 하고. 북치듯이 오른손이 먼저 올라갔다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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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옆으로 이동 시작. 하나. 둘. 셋. 앤. 넷. 두구 두구 두구. 원래는 이렇게. 다같이 어깨동무를 하는데 저희는 어깨동무 할 사람 없으니까. 허리에서 할게요. 그리고 왼쪽 그룹을 네 번 들어줄 거예요. 캄캄 댄스 하듯이. 원. 투. 쓰리. 포 앤. 옆으로 돌아줍니다. 왼쪽 방향으로. 원. 투. 쓰리. 포 앤. 내려가서 바로 댄스 브레이크 나옵니다. 옆으로 나와서 연중도 파트 바위에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셋. 내려가고 상체 내려가고. 이동하고 어깨 한 번 툭 쳐주고. 원. 투. 쓰리. 손을 세 번. 하나. 둘. 셋. 틀어줄 거예요. 이때 다리는 왼발이 앞으로 한 앞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대로. 오른팔을 미쳐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치고. 하나. 둘. 셋. 넷. 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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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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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엣. 넷. 왼. 왼. 이때. 하고 바로 네. 오른쪽. 떨어질거에요.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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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와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는데요 손이 몸이 같이 따라가면 돼요 손 원 투 쓰리 앤 포 옵니다 오른쪽 왼쪽 오 왼쪽 오 가는데 이때 마지막은 손이 가면서 다리가 들려요 원래는 걸으면서 한 줄 제자리에서 할게요 원 투 쓰리 앤 포 하고 자리와서 오 마이 갓 눈부신 드라마 이거 나온다 자 댄스 브레이크 한 번 더 정리하러 갈게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 다리 두는 것부터 씩 세븐 앤 하나 둘 셋 넷 떨어지고 자리와서 에나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어 죄송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십스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앤 자리와서 바로 배울게요 십스 세븐 에잇 어 이거 프린 스타일인가 제스처 그냥 앞으로 시작 어 마이 갓 니 눈부신 드라마 에 맞춰서 방문을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리듬 타주세요 십스 세븐 에잇 어 마이 갓 니 눈부신 드라마 이렇게 또 농구 하듯이 오른손을 쭉 뻗어주시고 왼손은 팔 옆에 두시면 됩니다 어 마이 갓 니 눈부신 드라마 하고 그대로 탕댈에 오세요 당겨오면서 뒷건을 외칩니다 내가 무슨 상관 이때 걸으실 때 건들 건들 살짝 리듬하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십스 세븐 에잇 오 마이 갓, 네 눈부신 드라마 내가 무슨 상관, 내가 무슨 상관 오른쪽 보면서 떨어지고 한 번 더 리듬 왼쪽으로 올 거예요 오 마이 갓, 네 눈부신 또 마찬가지로 드라마의 동작이 나오는데요 드라마, 위에서 양손을 이번에 끌고 와줄 겁니다 오 마이 갓, 네 눈부신 드라마 하나, 둘, 셋, 넷 손이 어깨, 가슴, 배, 골반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때 오른쪽 눈부, 양쪽 다리가 이렇게 나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 좀 더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내가 무슨 상관 잘 이동하면서 내가 무슨 상관 똑같이 저희 했던 거 나옵니다 자, 어 어 하나, 둘, 셋, 넷 요거 나옵니다 이거는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와서 어 어, 쿠, 내리, 아하, 슈, 하고 어 어 에 넘기고 짠 아 아 요까지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원래는 와서 배가 숙였으면요 이번에는 배 갔다가 하나, 둘 어깨를 어깨 터치 교차했다가 엑스에 떠 풀어주는 건데요 이때 상체는 하나, 둘 앞에 인사를 짧게 하듯이 하나, 둘 해주시고 어깨 돌려줄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하나, 둘 손에 돌려줄 거예요 돌리는 건 반대 방향으로 손 돌려주시고 다리는 두 번 찍어줍니다 하나, 둘 하고 자리와서 원 앤 투 앤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원 앤 투 앤 요렇게 해줄 건데요 자, 저희 어 어 모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어 어 앤 왼 왼 앤 열고 슉 슉 돌리고 빵 아 앤 앤 착 착 쑥 하나, 둘 자리와서 원 앤 투 앤 자, 다리가 왼발 나가면서 이렇게 열어주고 합치했을 때 왼발도 올라가다 옵는데요 이때 오른손 갔다가 그대로 투둥 오왼으로 떨어집니다 뚜둥 떨어지고 자 자 좋아서 이제 수리모 파트로 잘 가내랑상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다시 여기 잡을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파일 시일 세븐 에잇 이때까지 프리스탈 해주시는데 파일 시일 에잇 세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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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투 고마 회 하고 잘 잘 가 내 방 사 둘 셋 에잇 에잇 안녕 하면서 제가 처음에 박수를 오른발 들면서 치고 오른발 나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리 방금 반대발은 가는 발 따라 오면 됩니다 박수 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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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해줄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치면서 볼거에요 왼손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쿵 치고 끌고 와서 고개 탕 들어주세요 다시 박수 한번 가볼게요 5 6 7 8 제가 내면 하나 둘 셋 넷 셋 치고 쿵 하고 그대로 또 이렇게 와줄거에요 왼발 가면서 양팔 끌고 와주세요 차차와서 그대로 원 앤 원 앤 투 앤 쓰리 손을 왼손 오른손 왼손 위로 하나 둘 셋으로 갈겁니다 왼손 웨 자 다시 박수부터 가볼게요 6 1, 2, 3, 4, 1, 6, 7, 8, 9, 10 자, 내가 내감사니깐 한번 다시 해볼건데요 일단 박수부터 가볼게요 6, 7, 박수 1, 2, 3, 4, 3, 찍고 고개 따라와서 1, 2, 3, 4, 3 그대로 왼발이 들었어요 들고 바로 1, 2, 3, 4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앤! 어! 어! 하고 이건 네 드라마 손만 하면은 어! 어! 이건 네 드라마 이렇게? 너 찍어주고 손 돌려서 작게 갔다가 크게 발동작이 해봅니다 1, 2, 3, 4, 3, 4, 4, 5, 6, 7, 8, 9, 10 왼발 나가면서 손 찍어주시고 이렇게 올겁니다 다리가 왼발 갔다가 왼발 풀고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올겁니다 손이랑 같이 한번 헷갈려요 왼발 엔 죄송합니다 왼발 엔아쿠에 짱! 왼발 걸쳐 오른발 갔다가 다시 걸어서 오른발 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와서 하나, 둘, 셋, 넷 이건 네 드라마 하면서 오른발 나왔을때 왼쪽 방향으로 선을, 왼쪽 방향으로 선을 돌아주시고 그대로 오르막을 나오면서 쿵! 양손을 골반에 올려주시고 하나, 둘, 양팔 갖다가 모아주고 또 칠 거예요. 칠 때 왼쪽 무릎, 골래 왼쪽 방향으로 무릎 쳐주시고 자, 여기 와서 한 번 더 이번에 했던 거 똑같이 나온다, 다행히도 자, 태양고밥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슉! 둘, 셋, 넷 이건이 트라마 턴! 빰빠밤 앤 슉! 자, 여기 와서 한 번 더 똑같이 이거 한 번 마킹하고 끝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건이 트라마 점프 앤! 하나, 둘, 셋, 넷 앤! 갔다가 점프하고 같이 하나, 둘, 셋, 넷 쓰고 이건이 트라마 앤! 머리 쓸고 왼발, 왼발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앤! 쓰고 이건이 트라마 자, 그러면 끝입니다 네, 저는 오늘 컴퓨터 문제 때문에 멘붕이어서 약간 행설소설 할 수도 있고 제스처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애매해가지고 조금 행설소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튜토리얼 참고 영상이랑 커버 영상 보시면서 연습하시면은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껄로 안무 숙지를 하시고 직접 직캠 영상이나 혹은 안무 연습 영상이 끝나면은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은 더욱더 완벽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댓글로 이렇게 해주시는 나쁜 말 하시는 분 없겠죠?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로 저 다 뵙도록 할테니깐 그때까지 안녕! 흑 Cien 흑 Cien 길Ah